이제 헤비급의 끄발은 32강전입니다. 곽윤석 선수와 허인 선수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곽윤석 선수, 이 선수 차지에는 G5에서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선수 미드킥. 자, 가드를 잘해주고 있고요. 허인 선수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자, 미드킥. 안내 활용했습니다. 곽윤석은 미드킥에 허인 선수의 안면에 반 들어갔는데요. 자, 로켓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허인. 자, 이제 지침부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곽윤석, 이렇게 손을 몰았습니다. 곽윤석 선수의 지금 코와 입구에서는 출혈이 벌고 있습니다. 자, 가드윤 미드킥. 안면에 허용을 넘어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지금 심판이 더 이상 장기 속게인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네, 저 후반에 들어오면서 곽윤석 선수의 무리 공격이 허인 선수의 안면에 접촉했고요. 여기를 이어지면서 스탠딩에서 네, 좀 전에 특이한 선수가 나왔었는데요. 곽윤석 선수의 안면 공격이 허인 선수에게 제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곽윤석 선수가 한 아주 예쁜 어린아이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딸은 아니고 조카랍니다. 아, 아. 아주 귀엽죠. 네, 이 경기에서 대구에서 가족들이 올라왔다고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곽윤석 선수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물론 허인 선수가 좀 저하덜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침착하게 풀어냈고요. 그렇죠. 좀 전에 그 무릎 공격이 이어어서 곽윤석 선수가 허인 선수에게 그렇죠. 네, 로켓 들어갔고. 그렇죠. 주목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지금 역력히 지친듯한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선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있는 허인 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광윤석 선수의 주목이 허인 선수의 안면에 많이 허용을 했고요. 네. 무릎. 자, 무릎 공격. 지금 높이 올라가요. 네, 허인 선수. 이 정도면 쓰러질 것 같던데 쓰러지지 않고요. 버틴 것 상당히 대단하고요. 네, 그래서 래프리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자, 리킥 안면적 중. 네, 자신이 공격을 하고 있죠. 허인 선수도 어떻게 보면 강자로 갈 수 있는 광윤석 선수를 만나서 순을 쓰지 않고요. 그래서 상편에 주목을 잇는 것 봐도 보고 있는데 자, 끝내는 밍 및의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도 강수로 많은 밍의 경험이 있고요. 허인 선수 첫 경험이만큼 그러니까 오늘 좋은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네, 광윤석 선수 그러면 사실 최, 또 미디급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네, 광윤석 선수